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원내 제3당의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개 회동을 요청했습니다. 조 대표는 SNS를 통해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. 조 대표는 또 총선 전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